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야이씨 이거 주작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의 완전 혼미한 그런 시공창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로 무편집본이구요 시공창 레벨은 9입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아내인 내가 기분이 좀 안좋아서 죄없는 남편에게 쌍욕좀 하고 물건받게 던졌더니 바로 소송이 이혼이래요 아니 정말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원지 전업주부 안할거면 이혼을 하자는 남편 나한테 협박을 하고 있어 그래요 글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한테도 잘못이 있다는 점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남편의 태도가 너무 과하게 심한 것 같아가지고 글 써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잘 안풀려가지고 저희 팀장님이랑 팀원들이 많이 예민해지고 불화가 많이 생기긴 했어요 특히 팀장님이 저한테 모욕적인 언사를 써가며 비난을 많이 하였고 팀원들도 그래 서로 남탓하게 일쓰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 하소연을 저희 남편에게 할 수 밖에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어제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갑자기 저희 남편이 완전 쎄한 표정으로 너 앉아봐 이러더라구요 그러더니 이제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도 지쳤다며 나는 내가 봤을 때 어떤 회사를 가도 적응을 못하고 계속 이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출을 줄이면 되잖아 너 전업주부 해라 아니면 나 너랑 이혼한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 제가 회사 생활에 지친 건 맞는데 이렇게 갑자기 전업주부를 하라고 하면 그동안 쌓은 제 커리어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것 때문에 애 낳는 것도 미뤄왔는데 갑자기 전업주부를 하라니 너무 당황스러워요 또 제가 전업주부를 안 하면 이혼할 거고 제가 카톡으로 하소연했던 내용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혼 사유는 충분히 된다며 갑자기 반협박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 회사 생활 힘들어서 남편에게 하소연 좀 한 건데 이게 정말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업주부를 하라는 이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남편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 얼마나 난리를 쳤으면 전업이랑 이혼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래 이거 당해봐야 알지 본인이 회사 스트레스 받는다고 매일 한숨 쉬고 불평불만에 남편 기분까지 망치고 걱정시키고 네가 네 남편을 감정 쓰레기통 취급한 거잖아요 부부니까 서로 대화나 하소연 할 수 있집니다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정도라는 게 있는 거라고 당신 때문에 남편 일상도 피폐해졌나 보네요 전업을 하든지 아니면 입을 쳐닫고 회사를 다니든지 이혼을 하든지 선택을 하라고 댓글 전업해도 또 다른 이유로 나불나불난리 지랄지랄 100%지 뭐 깔깔깔깔 2번 네 커리어를 위해 남편이 감정 쓰레기통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게다가 무조건 그만두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싫으면 이혼이다 이런 선택지도 제시했는데 뭐가 문제야 너 뭐야? 어? 너는 아 몰라 보람예 삥 이거 말고 한 게 뭐가 있나요? 댓글 남편이 먼저 전업주부 하라고 할 정도면 분명 대단한 커리어도 아닐 겁니다 깔깔깔 3번 바로 이거지 정신병자는 본인이 환자인지 모른다니까 항상 늘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정신병원을 가게 만들어 고통 줘가지고 4번 나는 신혼초에 남편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걸 하소연하더라고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별거 6개월 하고 난 뒤 겨우 고쳤어요 잘 들어 쓴이한테는 하소연이지 상대방에겐 폭력이고 이혼 사유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쉬어야 할 공간에서 배려도 없고 지금 이게 뭐하는 똥짓거립니까? 너 미친 거예요? 5번 잘 들어라 너 같은 징징이는 친구로도 안 둔다 하물며 부부라니 절대 못 살지 당연히 이혼이야 이거는 6번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누구한테 징징거린 거야? 엄마야 아빠야 7번 평소 남편한테 얼마나 그지같이 치댔으면 어떻게 저러파라는 소리가 먼저 나오냐 어지간해서는 맞벌이 하고 싶을 텐데 말이지 이혼 아니면 저러기라니 남편이 그동안 엄청 참아왔던 거네 그래도 마지막 보루는 남겨줬으니까 네가 잘 선택을 해봐요 8번 저기요 사람이 부정적인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면요 그걸 듣는 상대방은 뺨을 맞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와 고통이 온대요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남편한테 과하다니 뭐야 게다가 본인은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으면서 남편에겐 공감해 주길 바라는 심보가 너무 못됐네요 너 그러다가 진짜로 소송 이혼 당합니다 9번 비록 디테일한 내용은 하나도 없지만 남편의 반응만 봐도 그래 그 정도가 딱 보인다 이거지 적당히 해라 적당히 정신 나간 옆에 내야 아니 도대체 왜 바깥니를 집까지 쳐들고 들어오는 거야 어? 후기 이거는 이틀 전에 올라온 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글을 올렸었는데 저희 남편의 협박이 도를 지나치게 넘는 수준까지 와가지고 한 번 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도 잘못이 있다는 점은 인지를 하고 있어요? 나한테 뭐라 하지 말라고 아니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 애까지 밀어가며 다니는 이 소중한 직장을 여러분들은 포기할 수 있나요? 저는요 남편의 요구에 계속 불응을 했는데 남편이 파일 몇 개를 보내더라고요 뭔가 하고 보니까 제가 평소에 남편에게 욕설을 한 내용의 녹음과 톡 그리고 집안 물건 몇 개 던져가지고 부숴버렸는데 그런 사진을 찍어놨더라고 제가 남편에게 욕을 한 이유는 제 하소연을 전혀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부인데 왜 안 들어주는 거야? 뭐 잊어버려라 좋게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제 화를 돋구는 말만 해댔어요 그래서 제가 욕을 하고 물건을 집을 던지고 나서 남편이 미안하다며 싹싹 빌길래 아우 이제 정신을 좀 차렸나 했더니 그걸 또 몰래 찍어가지고 증거 자료를 모으고 있다는 것이 또 그걸로 소송을 걸겠다는 남편이 너무 소름돋아요 남편의 이런 소름돋는 행동이 너무 충격적이고 정이 다 떨어지긴 했지만 고작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하게 이혼여라는 딱지를 달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소송 걸면 정말 지나요? 댓글 1번 아니 저번부터 왜 이래요 자꾸 정말 미친 거 아니야? 2번 그냥 이혼을 해 그렇게 해서 님은 커리어를 지키고 남편은 정상적인 생활을 지키면 되겠네요 애도 없다며 그리고 쓴이는 그걸 떠나서 꼭 정신병원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이는요 일이 좀 안 풀린다고 해서 남편에게 이렇게 화풀이 안 합니다 어디 물건을 집어 던져 남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3번 저 같아도 님 같은 여자랑은 못 살아요 당연히 이혼이죠 아니 소송 걸 겁니다 남편이 감정 쓰레기통이야? 아니 커리어가 그렇게 중요했으면 그냥 혼자 살지 왜 결혼까지 해가지고 남편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겁니까? 이러니까 이혼 당하는 거예요 4번 미치셨나요? 네가 더 서른 돋아요 아니 지가 물건 집어 던지고 폭력적이었던 건 생각 안 하고 싹싹 빌길래 정신 차린 줄 알았다라니 아니 지금 이게 말이야 방구야 똥이야 그냥 주작하는 거라고 생각할게요 믿을 수가 없어 5번 주작 같지만 혹시라도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한마디 하겠어 쓴이가 다른 모든 팀원들에게 욕을 처먹을 만큼 눈치가 없고 일도 오지게 못하고 또 그렇게 눈치가 없으니까 그렇게 모욕을 당해도 퇴사를 안 하니까 더더더더더더더더 강도가 높게 뭐라고 하죠? 사는 거지 뭐 님은 또 눈치가 없으니까 남편 괴롭히는 걸로 화풀이를 했는데 남편이 증거 수집했으니까 이젠 끝난 거지 뭐 너 졌어? 알겠습니까? 여기서 억울한 사람은 쓴이가 아니고 쓴이처럼 일을 못하는 직원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팀원들과 팀장 그리고 성격 거지 같은 마누라랑 같이 사는 네 남편이라고 6번 아니 밖에서 화가 난 걸 집까지 들고 와가지고 풀다니 뭐 어쩌자는 거야 저기요 니가 훨씬 아니 너 혼자만 소름끼쳐요 적당히 좀 하라고 네 남편이 이혼 강수 던진 거 이거 괜히 그런 게 아니야 나 같아도 그래 물건 집어 던지는 인간이랑 절대 같이 못 살지 7번 이전 글만 봤을 땐 아이고 참 어지간히 징징거렸구나 했는데 뭐라고? 욕설도 하고 물건 던지기를 했다고 이거는 소송으로 가면 남편이 이기죠 너 탈탈탈 털린다고 그럼에도 바로 소송 안 가고 전업을 하면 살아주겠다라니 야 남편분 진짜 불멸의 사랑이네 8번 아니 남편이 아니고 니 잘못으로 니가 이혼당하는데 도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거야 억울이라는 말이 뭔지 몰라요 뭐 니가 억하니까 울더라 이런 건 줄 아는 거야 내가 억하니까 남편이 울더라 9번 저기요 주작이 아니라면 당장 병원에 가세요 치료가 시급해 보입니다 정말 10번 야 이거는 뭐 눈기 다 틀어막고 계속 글 쓸 기색으로만 하긴 뭐 이러니까 회사에서도 싫어하고 남편도 싫어하지 11번 어머나 소름 돋는 남편의 행동길에 소름 돋네 정말 뭐 정도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사람들 정말 많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본인은 다른 사람 마음에 공감을 못하면서 남들은 자기를 공감해 주길 바라는 거야 이건 정말 학지 뜯어빼고 싶죠 아무튼 주작이길 바랍니다 아니면 이건 뭐 100% 이혼이지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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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